1. 요한계시록 45강 4.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10절입니다. 인침을 받은 자들 4.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And I heard the number of the sealed 144,000 sealed out of every tribe of the sons of Israel 여기서 휘오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휘오스는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시기 전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계 그리스도인들이 인침을 받습니다 도래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자들이니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크리스도인들은 144,000 among Israel's offspring to be chosen before Jesus' advent will be sealed Gentile Christians never correspond to these numbers due to these are chosen among people belong to Israel's community 숱한 이단들은 이 수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다 헛된 생각이며 미욕의 영에 잡힌 남과 일몽이에요 Abundant heresis tried to enter into the numbers but it's vain thought an empty empty dream captivated by spirit of temptation 5절부터는 쭉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쭉 읽겠습니다 유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12,000 12,000 12,000의 아셔, 12,000의 나프탈리, 12,000의 마라시, 시몬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12,000의 트라이브 시몬, 12,000의 트라이브 리바이, 12,000의 트라이브 아이사칼. 스블론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집화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집화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12,000의 트라이브 지블론, 12,000의 트라이브 조셉, 12,000의 트라이브 비인자민. 9절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000의 트라이브 유전, 12,000의 트라이브 나의 제공하며 많은 믿음이 확실하시고, 여기서 pass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pass라고 하는거 each, every, any, all, all things. 각각을 의미하고 모든 것을 의미하고 온 어떤 전체의 만유, 만민, 매, 많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방원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드노스 이거는 나라를 의미하죠. nation. 어떤 나라냐? which nations? christians among gentiles. 이스라엘 전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거에요.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 그것을 나라 에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뜻은 방언을 말해요. 혀 또는 언어를 의미하죠. tongue, language. 그리고 드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보자를 의미합니다. 왕좌.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throne. 이런 개념이죠. God's throne. 그리고 히스테미, 히스타노 라고 하는 것은 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누군가 대려놔 놓은거에요. 세운겁니다. 타동사죠. 세우다. 세우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자동사, 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어요. stand 라고 하는 개념도 있죠. bring to, to be set, or stand. 두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거죠. 그리고 능동적인 믿음으로 내가 선거죠. 히스테미, 히스타노. 여기서 이제 집중. attention please.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어는 곧 이스라엘 공동체 외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십사만 사천명 뿐만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택받은 이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거에요. 이곳에 가진 것입니다. 각 나라와 모든 이도에서 각 나라와 모든 이도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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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도와주고 한가atchet을 부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크리스틴스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오겠죠. 결국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이기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땅이 완성되어질 참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만국을 통치할 제사장의 무리가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4만 4천명은 이스라엘계 크리스찬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 숱한 수많은 이기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도래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진짜 크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은 낙원도 영원한 천국도 입성하죠. 낙원과 영원한 천국은 보장받는 현장이지만 도래할 천국의 현장, 천년 왕국,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성은 보장된 게 아니고 끝날까지 온전한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은 상급의 현장이거든요. 상급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적용됩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A great multitude of which nobody can number will enter into the new Jerusalem. Heaven will come up on the earth and will be true Israelis as well as 144 peoples of Israel Christians and each covenant through church will be completed on this earth and each promised world will be multitude of priests will reign the all the all nations have desire 오디오로 하고 있어요. 오디오가 편해서 10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And in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up in the throne and to the lamp 누가 하는 소리죠? 우리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무한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And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up in the throne and to the Lamb who are they they are people who overcome this world this reality in till the end day Can I enter into the new Jerusalem will come up on this earth 여기서 한 표현 카데마이 안주신 주저앉다 거주하다 남다 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카데마이 to sit to reside to leave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금 천국 보좌 그 현장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영원한 천국의 센터란 말이에요. 이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새로운 현실 속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을 믿으면 이것과 상관없이 이 응답은 없겠죠. 그런데 요 천년 천년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천년 왕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급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끝날까지 언약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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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의 개시를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we want to enjoy the revelation of the words of the Bible intactly 온전히 깨닫게 하옵소서 please let's realize intactly 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 되게 하옵소서 please let us fulfill achieve these covenants in our life 감사드리며 주 예수 우리 삶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ith gratitud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할렐루야